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지만 문 대통령은 김오수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고 이 말의 의미는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현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낙점을 한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으니 김오수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과연 김오수가 이번 정권이 원하는 그 입맛대로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언론 측에서도 여태까지 김오수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의 상황을 보았을 때 김오수가 이번 정권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무조건 강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김오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급 금지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펀드 운용사에 대한 변호에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총장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도 김오수는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렇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문 대통령이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오수를 임명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김오수가 문 정권을 위한 방탄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이번 정권의 방탄총장 역할을 해주는 것은 딱 대선 때까지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아주겠지만은 대선 이후에는 권력의 향방에 따라가지고 문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오수가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호의무사로 남는 그런 강골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오수를 마냥 믿고 있다가는 언제라도 등에 칼이 꽂힐 수 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이 김오수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김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청와대하고 여권이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낙점을 한 것은 그가 윗사람을 모시는 그의 자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오수 후보자는 박상기라든가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3대에 걸쳐서 모셨고 윗사람의 속내와 심기를 잘 살피면서 실수 없이 깍듯하게 보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다라는 평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사퇴했을 때 차관이었던 김오수 후보자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김오수에 대해서 신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정말로 고개를 딱 숙인 채 문 대통령의 지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첩의 깨까지 받아 적으면서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오수 후보자를 두고 적자생존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만큼 윗사람을 모시는 태도가 남다르고 충성심을 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김오수에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고 그래서 이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투표에서 탈락을 하자 문 대통령은 차선책으로 해당 투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오수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라든가 권력을 모시는 자세가 이번 정권을 향해서만 이런 태도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이런 태도로 보였었고 실제로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도 요직을 거치면서 출세를 해왔었고 현 정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부터도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참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문재인 정권에만 충성을 하거나 처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에 굉장히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권력에 충성하는 스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의 이런 성향을 두고 김 후보자가 이번 정권에 힘이 빠지지 않는 기간 동안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든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등 현 정권 관련 비리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선 지검하고 지청이 부패, 공무원, 선거라든가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장관이라든가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라가지고 김오수 후보자는 이번 정권의 입막과 박범계 장관의 지침대로 정권 비리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후보자는 딱 자기한테 불똥이 안 튀는 정도까지만 이번 정권의 실드를 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무리하게 정권의 비위 수사를 막을 경우에는 김오수 후보자가 잘못하다가 직권남용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하도 남용을 해가지고 만일에 정권 연장을 하지 못한다면 직권남용의 칼날이 이번 정권을 향해서 부메랑으로 날아올 게 거의 자명한 사실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이런 모험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찰 수사로 인해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김오수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막는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오수 후보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적정선에서만 발을 담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정권은 완전히 지금 지고 있는 해인데 정권 말에 김오수 후보자가 본인이 모든 화살을 맞으면서 무리하게 방탄 역할을 하는 바보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검찰총장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써 이번 정권이 끝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1년 이상 더 일을 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 정권에 마냥 충성만 하고 있을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성윤의 전례만 보더라도 김오수가 무리하게 이번 정권의 실드를 치다가는 이성윤처럼 기소까지 되는 그런 절차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나 혹시라도 다음 대선에서 이번 정권이 정권 연장을 하지 못한다면 김오수 후보자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샌드위치 신사가 되는 것인데 잘못하다가는 적폐총장으로 몰려가지고 윤석열 총장과 같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문정권 방탄에 나섰다가는 차기 정권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공격당하는 신세가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오수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윗사람이 오더라도 권력의 풍향계에 민감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선에서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변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권을 앞두고 여야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김오수 후보자 역시도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으며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문 대통령하고 정권 핵심부에 대한 비비 의혹이 제기가 되면 김오수 후보자가 문정권의 방탄총장이 아니라 자객총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문정권을 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김오수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권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김오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하되 검찰 조직은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고 이 말은 한마디로 이번 정권에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기보다는 검찰 측의 입장도 상당히 반영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보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에서 철벽 방어를 치고 있는 이성윤에 대해서도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성윤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현 정권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김오수의 이러한 의사는 일단은 무리한 인사라든가 과격한 검찰개혁 조치는 피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힙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거의 자명한 상황으로써 김오수가 검찰총장 취임 후에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만일에 청와대하고 박범계가 바라고 있는 대로 정권 비리 수사팀을 모두 다 해체시켜버리고 인사학살을 한다면은 내년 초까지는 방탄총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사이며 반면에 온건 타협 노선을 편다면은 문정권하고 밀착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김오수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가지고 역시나 가장 큰 변수는 이번 정권이 완전히 임기 말이라는 점 그리고 좀 있으면은 대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권력의 풍향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김오수 후보자가 과연 정권의 향방을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가지고 문 대통령이 나중에 등에 칼이 꽂혔지 아니면 본인의 바람대로 무사히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TV 보다 보면은 김오수 후보자하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알았던 이 TV 패널 같은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김오수 후보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번 정권에 충성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중론이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해당 소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 대해서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지 완전히 간신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